오늘 과일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 보시기에 앞서서 예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주말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죠. 봄의 기온이 점점 강렬해지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마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겁니다. 체감 계절의 변화는 이렇듯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듯이 갑작스럽게 오는 모양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지금 대지를 적시고 있는데요.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새싹들이 강력한 생명력을 발산하게 되겠죠. 코로나로 빼앗긴 우리의 일상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겠고요. 아직은 차가운 시장의 분위기도 언젠가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리라 기대를 갖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소식 체크포인트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라고 일반적으로 서머타임으로 알고 계시는 걸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개장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당겨지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조금 더 일찍 투자하고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사이 미증시 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금방 좀 차가워졌죠. 특히 오후를 기점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옅어졌는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가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었지만 성장주 위주의 낙폭이 깊게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2% 추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는 불안한 시장의 모습이 영역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도 이벤트가 집중돼 있어서 대응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FOMC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죠. 이번 달을 하고 다음 달은 또 없습니다. 4월에는 없고 5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년 만에 금리 인상 25BP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시장에는 이게 반영이 됐죠. 이보다는 사실 큐티, 배차대조표 축소 시기 전망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이게 또 민감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정말 예의주시해야 하는 포인트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풍부하지 않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환율 문제가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외 펀드들이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이머진 마켓에서 자금을 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함께 환율 상황들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러시아 국가부도 1차 고비 임박한 상황이죠. 16일에 채권이자 만기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에는 디폴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기일 연장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시장의 분석이 어떻게 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경로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네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또 주 후반에 예정이 돼 있죠. 우리나라보다 사실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전까지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늘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전략가로 둘째라면 서러운 분이시죠. 노근찬 센터장 모시고 잠시 후에 대담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은 지속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화상으로 다시 협상을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위해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등의 러시아 요구를 일부 지금 수용할 수 있다고 발언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항복은 없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달에 무기 지원을 이어서 추가로 2억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지원 자금을 승인한 상황인데요. 결국 러시아의 키우 공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또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 상방을 압력할 수 있겠고요.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한편 러시아의 침공이 쏘아올린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근접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릴 거라고 발표를 속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GDP 2% 이상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덴마크와 스웨덴도 국방비 확대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올해 국방비 예산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인데요. 러시아가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다고 연구 파이네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지원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측에서도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국방비 지출 확대는 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방산업종에 대한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도 국내의 방산업체들의 무기체계 수출이 늘어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폴란드를 비롯해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K9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잠사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의 사업 내용까지 체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도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업계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번에 사이버 보안업체죠. 맨디언트를 약 6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마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기업의 줍줍 본능이 일깨워진 영향도 있을 겁니다. 맨디언트는 2013년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만 인수에 나설 것이냐? 아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의 다른 기업들도 보안업체 인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달려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죠. 댄 이베스는 보안업계의 지금 M&A 바람이 불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인수합병 소식이 추가로 들려온다면 다시 한번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 보안업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사이버 보안업체가 아주 많지는 않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 단기 상승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시죠. 리오프닝 이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베트남,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확산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종료를 선언하는 건 아니겠지만 방향을 엔데믹 쪽으로 풍토병 쪽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하와이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해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주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1일부터 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발표가 돼 있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지속될지 여부는 증시해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이번 주 관심 종목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리오프닝과 대체적으로 낙폭과 대주가 많이 꼽혔습니다. 리오프닝 쪽은 루트로닉, 롯데쇼핑, 클래시스, 흘라홀딩스, 신세계인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보이고요. 소비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 추천이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리오프닝 업종 분석으로는 엔터 업종도 오늘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시장 판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시장 판단 듣도록 하겠습니다.